인물야담, 장난에서 시작된 신통한 일 조선전기의 전라도 고부고울 근처 산에서 한 청년이 석부를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번 과거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청년이 그렇게 소원을 말하자 부처님이 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청년이 놀란 얼굴로 귀를 기울였을 때 다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과거에 합격하려거든 경서의 이러이러한 대문을 정통하도록 하라. 대문은 이야기나 글 따위에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니 부처님이 경서의 어떤 부분을 콕 집어 공부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석불이 입을 벌려 말한 것도 아니건만 뜻밖의 개시를 받았다고 여긴 청년은 4미터 넘는 높이의 석불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며 합장으로 인사했습니다. 석불은 정말로 청년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것일까요? 아니라면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소년 시절 서당을 다녀온 후 집 밖에서 무리지어 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는 어디서든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뒷동산이나 겨울로 가서 놀자고 유혹해도 소년은 꼼짝 않고 방에 앉아 경서를 외우고 틈틈이 시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 벌레라고 놀려도 상관하지 않고 공부한 덕에 그는 15세 때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한 과거의 초시를 이루는 말이며 여기에 합격해야 서울에서 복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과거 합격을 떼어놓은 당상이라 말했으나 그는 여전히 갈 길 멀다고 판단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신이 있다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느덧 나이 17세가 된 청년은 과거 급제를 목표로 삼았기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뒤 더욱 공부에 매진하다가 힘들 때면 특정한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근처 산중턱에 위치한 석불이 있는 곳을 휴식 장소로 좋아했습니다. 주위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다워 그곳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대형 석불 머리에 올려진 동그란 복에는 왠지 모르게 지친 마음을 감싸주는 상징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청년은 그를 읽다가 피곤하여 쉬고 싶으면 석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망을 바라보거나 근처 잔디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충전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누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그는 빙긋이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산중턱으로 가서 석불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미리 석불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친구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부처님처럼 응답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게시 겸 응원으로 생각하고 석불이 가르쳐준 대목을 철저히 암송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덕분에 청년은 그의 별시문과에서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17세 나이에 당당히 급제하여 금위환향하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전에 자네가 석불에게 기도할 때 내가 석불 뒤에 숨어있다가 장난삼아 한 말을 기억하는가 이에 청년은 빙글에 미소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감흥의 게시를 내려 벌어졌던 일일세 그러므로 나는 자네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다네 그 말에 친구는 두 번 놀랐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목이 실제로 출제된 일과 그걸 부처님의 게시로 믿고 정진한 친구의 대답이 모두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까닭입니다. 정작 본인은 과거에 떨어졌으니 대단히 민망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청년의 이름은 이희맹입니다. 그는 재능보다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서 뜻을 이뤘습니다. 이희맹은 이듬해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어 경연검토관을 겸직하면서 양민들의 군역이 과중함을 논하고 그 시정을 건의했습니다. 1494년 연산군 즉위 때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중종 반정 이후 다시 등용된 뒤 군국파 공신들의 사치와 행포를 비판했습니다. 41세 때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급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중종 임금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익재 이희맹이 지쳤을 때마다 찾아갔던 석불은 오늘날 정없이 망제봉 산중톡에 있으며 일명 대암석불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이하게도 4.28m 높이의 불씨는 자대에서 서쪽으로 20cm 정도 벗어나 있는데 석불이 정들었던 이익재가 형감을 지낸 해남을 바라보고자 스스로 걸어나갔다는 말이 전합니다만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